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정연준입니다. 오늘 대놀 특집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분간 원가이드가 풀마우스를 일상진료로 만들어주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 풀마우스 리헤빌리테이션의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오늘 서시컬 스테이지와 프로비셔널 스테이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연재를 기억하시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이 해봐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일단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처음 입문한 뒤로 적응이 되어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원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픽스처 길이의 조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철물을 고려한 임플란트의 섬세한 각도 설정 세 번째는 즉시 로딩의 편의성 네 번째는 골이식 양의 적정성 및 골이식 전략 수립 가능 마지막으로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은 타원에서 식립한 풀마우스 보철물을 장착한 저의 환자분 그리고 우측 사진은 제가 원가이드를 활용해 심은 첫 풀마우스 증예입니다. 물론 이 아래 파노라마처럼 가이드 없이 심어도 조화로운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루에 전학을 다 심던지 아니면 부분 부분 나눠 수술하려면 패스 가이드 핀과 같은 부가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죠. 만일에 우리가 한 번에 심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및 라인, 인터퓨플레이 라인, 커미슈럴 라인 등을 고려해서 평행하게 식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행성은 드릴링 중, 마운트 타임 식립 직후 그리고 식립 후에 픽스처 드라이버로 조절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때문에 식립 수술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겠죠. 또 분학별로 여러 번의 수술을 한다면 어떨까요? 술전 환자 상태인데요. 이 환자의 CC는 전치부이지만 구치부의 지지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죠. 빠른 시간 내에 구치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컨 서저리 후 구치부를 기준으로 전치부의 파닉을 포함한 원유닛 템퍼리 프로스티시를 제작해서 딜리버리하는 이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만일 우리가 구치부 회복을 먼저 했다면 먼저 식립된 임플란트에 가이드핀을 끼우고 임플란트를 조화롭게 식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공 중에도 바로 직전 드릴로 패스의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식립한다면 조화로운 최종 보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일 이 진단부터 원가이드를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환자의 골 상태와 최종 보철의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평행하게 배열 가능합니다. 교정용 스크롤을 심고 레진볼을 달아 CT와 서피스 데이터를 정합시킨 이후 상악 완전 무치하게 보철물의 배열을 우리가 시행을 한 이후에 보철의 위치 및 골의 양에 맞게 임플란트를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또 임플란트의 높이까지 대칭적으로 배열할 수 있죠. 이 술전 골 내부에 이상적으로 배열한 임플란트의 3차원적 위치는 수술 직후 오차가 거의 없이 그대로 임플란트가 위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철의 위치를 기준으로 식립하였기 때문에 자연치와 흡사한 최종 결과를 매우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적인 장점은 이 플래닝 시에 연조직의 정상부터 임플란트의 플랫폼까지 4mm 이상 즉 바이올로직 무이스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이 술 후에 또 보철 이후 유지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원가이드 시스템의 두 가지 장점은 폴마우스 임플란테이션에서 고래 외형과 보철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임플란트의 버컬링 월한 각도를 세밀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악골은 다 아시듯이 발치 후에 흡수되면서 형태가 변하는데 특히 버컬 번들본의 흡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특히 전치부 및 소구치부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에 업라이팅 임플란테이션 즉 각도를 세워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심한 흡수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증예를 만나면 진료 계획에 혼돈이 올 수 있고 또 컨벤셔널 서저리를 진행한다면 바로 그 수술장에서의 경험과 감에 맡겨야 함으로 술자의 숙련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여러분 두 그림 다 갭 포메이션이 충분하지만 이 멀티플 식립을 할 때 풀마우스니까요 또 추후 보철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또 고립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증예가 풀마우스에서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측과 같은 업라이팅 포지션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룬더 또는 스프레이가 추천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예우를 보장하는 임플란트의 협측 곤량이 2에서 4mm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업라이팅 포지션은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풀마우스에서요. 하지만 때로 최종 보철물의 위치를 간과하고 업라이팅 포지션에만 집중한다면 인류의 기공사가 어버트먼트와 최종 보철에서 최상의 기교를 발휘하더라도 이 최종 보철을 설측과 또 측면에서 보면 홈클렌징이 매우 힘든 형태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풀마우스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립 서포트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립 서포트 파트를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자를 잘 설정을 해서 홈클렌징이 되도록 플렌지 부분을 제거하고 제가 보철물 딜리버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원가이드 수술은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호플리스티스 익스트랙션 이후에 이 트리트먼트 댄처로 우선 립 서포트 그리고 바름 Vertical Dimension 그리고 TMJ 포지션을 안정화시킨 후에 정압한 후에 임플란트를 배열하였습니다. 이때 좌측처럼 임플란트를 세워서 배열하면 보철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우측처럼 전치부 및 구치부의 임플란트 각도를 별개로 고리 허용하는 한 보철의 각도에 맞게 배열한다면 설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 중에는 평소보다 즉, 컨벤셔널 서저리보다 돌출된 각도로 홀이 뚫려있고 돌출된 각도로 식립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수술을 잠깐 볼까요? 먼저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앵커핀을 심기 위한 드릴링을 먼저 하고요. 앵커핀으로 서지컬 템플릿을 고정하죠. 그리고 오스템에서 나온 임플란트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패스 드릴을 활용한 이후에 노 마운트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 드릴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악의 골질이 굉장히 단단하였기 때문에 이럴 때 골의 밀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픽스처의 최종 위치가 벗어날 수 있는데 패스 드릴은 정말 이 임플란트의 정확한 포지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후에 하악 전치부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이 드릴링시에 나온 자가골과 이종골을 섞어서 GBR을 해주고 넌 크로스 링크 콜라겐 멘브레인을 피게 한 이후에 수철을 했고요. 이 증례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와 전치부의 픽스처 각도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세 등분으로 섹셔널한 보철물을 미리 준비해서 조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처럼 임피보철의 각도와 형태가 훨씬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보철에서 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 폴마우스 케이스의 보철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모든 의사가 쉽고 빠르게 이미디어트 로딩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비읍수성 멘브레인을 이용한 GBR을 동시에 시행한 증계로 6개월 후 2차 수술 직전으로 널리저울 멘브레인 노출 후 교환면에서 충분한 증강이 이루어진 신생고래 외형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 이 보철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시 저는 환자분께 기존 덴처를 파고 소프트 릴라이너를 깔아서 제공했습니다. 이후 기존 덴처 및 왁스림을 통해서 립 서포트와 고경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교합기에 기공소에서 마운팅을 하고 우수한 기공소의 서포트를 받으면 임시보철을 제작하여 고정식 임시보철물의 환자의 적응을 확인한 이후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비로소 환자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우 진안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술전 파노라마로 전치부에 큰 시스트가 발생하여 이 시스트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가 전치부에도 임프란트 식립을 도모해야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병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 디벨로먼트를 먼저 시행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시스트를 무난하게 잘 제거한 이후에 역시 사이트 디벨로먼트의 일환으로써 바이레터럴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파노라마로 이제는 임프란트를 마음껏 식립할 수 있는 소프트 앤 핫 티슈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잔존 조직의 구조가 대칭적이며 안정적인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트럴 파필라처럼 마이크로에셋 스트럭처가 남아 있는지를 살핀 후 원가이드 수술을 계획한다면 늘 최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환자가 치유 기간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한 트리트먼트 댄처를 오토던티 클리어 레진으로 복제하여 라디오그래픽 마커를 부착한 이후 리텐션 미스태빌리티를 검사한 후 실리콘 바이트로 인터클루절리코드를 정확히 채득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절치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환자의 커미슈럴 라인을 임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한 임시보철의 외형은 댄처의 치아 배열을 꼭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기공소나 오스템 원가이드 센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CBCT 상을 볼 때는 첫째 흔들림이 없는지 둘째 우측 그림처럼 댄처가 연조직에서 떠서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합을 위한 모델 스캔을 위해서 파우더를 도포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증예는 환자가 쓰고 있던 트리트먼트 댄처, 그 댄처를 복제한 이후에 더블 스캔 방식으로 해서 정합을 하고 그래서 바로 술 전에 서시컬 가이드 그리고 원핏 커스터마이즈드 티타늄 어버트먼트와 즉시 보철까지 술 전에 준비한 이후에 플람리스 서저리를 이용해서 그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술 과정은 늘 같습니다. 늘 같다는 것은 때로는 약간 흥미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항상 일정한 결과를 누구에게나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술자 모두가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술식이죠. 왜냐하면 회귀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퀄리티의 진료, 결과물을 환자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모든 임플란트가 높은 토크, 30노턴 이상의 토크로 정확하게 고정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미리 준비된 임시보철물을 장착하고 교합을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임시보철물 주변으로 연조직의 치유가 좋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는 이 어버트먼트가 원핏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핏 디자인 당시 이미 연조직 서포트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임시보철물을 사용하면서 교합이나 립 서포트의 양은 레진을 술자가 트리밍하거나 또는 에딩하면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템포리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임시보철물을 컨벤셔널로 제작했다면 서브 진지발 컨트롤 및 에머전시 프로파일을 뺐다 꼈다 하면서 계속 마취를 해가면서 수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원핏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보철물의 자연을 모방한 교환면, 측면 및 정면으로 이 40대 남성 환자는 보철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 증예는 원가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풀 마우스 리헤빌리테이션 및 이미디어트 로딩 증예입니다. 좌측은 컨벤셔널 서저리 그리고 우측은 원가이드 서저리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좌측은 썸머짓 임플란테이션과 GBR을 했다면 세컨 서저리를 시행해야 하고 또 힐링 어버트먼트 커넥션 이후에 다시 CRL 레인지에서 VD를 잡아서 템포리를 갔다가 파이널까지 가는 데까지 최소 10에서 18개월이 소모되는 반면 우측은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3개월이란 임시보철의 환자가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환자라면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각 파체 단가를 통해 술식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 환자에게 즉시 보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모든 픽스처가 기능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 차이는 최대 60만 원여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히든 코스트 예를 들면 컨벤셔널 서저리에서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요. 또 테크니션에 대한 수고비가 들 수 있겠고요. 반면 가이드 서저리는 술 전에 플래닝 타임이 좀 들겠죠. 이런 히든 코스트를 고려하고 또 이 비용에 따른 60만 원여에 따른 비용에 따른 장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컨벤셔널 파트에서는 단지 가격만이 장점인 반면 가이드 서저리에서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며 환자가 매우 편해하고 템포러리, 템포러리가 레진 디스크를 밀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템포러리 프로세스틱을 써야 되겠죠. 또한 서저리의 스킬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드밴티지를 고려해 본다면 과연 이 비용이 비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비용 대비 장점이 큰 클리닉이라면 즉시 내일의 풀 마우스 수술에 원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여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 가이드 수술의 네 번째 장점은 고리식의 양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수술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고리식의 그 내용이 수평적 고리식술인지 수직적 고리식술인지 또는 상악동 고리식술인지에 따라 로딩의 전략을 짜기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 증예는 제가 마무리는 잘했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증예인데요. 술전 파노라마 및 CT 섹션으로 상악동 플로어의 잔종고리 부족하고 프리막실라의 본 위스가 3mm 미만이며 인사이십 캐널 스페이스가 넓어 중절치의 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한 증예로 술전 포트레이트에서 환자의 립 서포트가 부족합니다. 술전 구내 사진으로 이 수술은 제가 원가이 시스템이 나오기 3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우선 플랩을 열고 심피시스의 하베스트한 블럭번을 고정한 이후에 양측 사이너스의 본 그래프트를 시행한 후 플랩을 닫았습니다. CBCT 상에서 구치부 그리고 전치부 그리고 인사이십 캐널 및 파노라마 상에서 향후 풀마우스 임플란트 인스톨레이션을 하기에 충분한 본 밴드를 확인하였습니다. 스티치 아웃 후 충분한 전치부의 골 증강을 확인하였지만 약간의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플랩 엘리베이션 후 블락본 스크롤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때 컨벤셔널 서저리라면 임플란트 간의 간격이나 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마운트 타입을 선호하였었습니다. 치유기간 및 기능 중에 흡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고리식을 시행한 이후에 콜라겐 멘브레인을 피게하고 난 이후에 교환면으로 텐션 프리 프라이머리 에버전 클로저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및 세컨 서저리 이후에 최종 보철물을 완료한 후에 파노라마 및 구강 내 사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검포셀린을 활용하였는데 지금 제가 이전의 수술을 복귀해보면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너무 오랜 기간의 트리트먼트 댄처 사용이 과연 호리젠탈 오그멘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수직적인 어떤 그런 수치로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증례를 통해 만일 가능하다면 잔존골 및 최종 보철의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맞는 위치에 픽셔를 식립하고 적절한 양의 고리식과 함께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심리적이고 기능적이며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이 증례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아 보이지만 발치한 후에 봄 컨투어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증례에서 풀마우스를 식립한 다음에 토크가 잘 나와줬는데요. 먼저 인시얼 라인을 긋고 가이드 템플릿을 어댑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사이너스 플로어에 굉장히 낮은 양의 잔존골만 있었기 때문에 양쪽 사이너스를 레터럴 어프로치로 접근해서 봄 그래프트를 계획하였고 지금 우선 환자의 우측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봄 그래프트를 하고 다시 윈도우를 재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넘어가서 제가 필요한 만큼의 윈도우의 외형을 설계하고 윈도우를 형성한 후 온 윈도우를 열어주고 만일에 이때 필요하다면 윈도우 넓게 여는 것이 시야와 접근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수술 중에 이런 상황들에서 필요하다면 멘브레인을 대주고 그래프트를 시행한 이후에 다시 윈도우를 재위치시키죠. 그런 이후에 양쪽 사이너스 그래프트 즉 오그멘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가이드를 어댑테이션 시키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이 충분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뒤쪽 구치부에 딜링을 하고 임플란테이션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토크가 얇은 어떤 그런 잔종골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로딩을 전체 대부분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참여시킨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묶기 위해서 하더라도 교합점의 조절을 통해서 불필요한 로딩 그러니까 초기 고정이 약한 임플란트에 불필요한 로딩이 가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기능 및 고경 유지 뿐만 아니라 심미성에 있어서도 더 좋은 선택이다. 원가이드 수술이요. 이런 선택이다는 점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만일에 고리식이 더욱 복잡하게 필요한 증례를 만나면 위치 오그멘테이션의 전략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증례의 경우 발치 전 이미 상악 전치부의 본 컨투어의 비대칭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발치 후 예측대로 상악 전치부의 심미와 기능을 위한 위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술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양악 무취학이기 때문에 미리 술전에 매우 숙련된 원가이드 센터의 팀원과 팀장과 협력을 하여 술전에 양악의 서시컬 가이드 스탠트 그리고 원핏 커스터마이지드 어버트먼트 그리고 양악의 원유닛 보철물을 미리 준비를 해서 수술이 끝난 이후에 두 보철물을 끼고 교합, 인터쿠르자 릴레이션쉽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가이드 템플릿이 상악과 하악의 각각 정확하게 위치가 되어야지만 끝나고 나서 로딩을 걸고 교합을 볼 때 악감 관계가 정확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오스템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시판 중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은 버티컬 앵커입니다. 버티컬 앵커는 본 앵커와 픽스처 앵커가 있는데요. 본 앵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 본의 작은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수직적으로 앵커 스크류를 이렇게 심어서 가이드 템플릿이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이고요. 또 픽스처 앵커는 픽스처를 이미 식립을 하고 거기에 다시 앵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조인을 해서 가이드 템플릿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만일 풀 마우스 임플란테이션을 원 가이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후에 잠깐 가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시전을 넣어서 왜냐하면 저쪽에는 케라티나니스 티슈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시전을 넣고 나서 임플란트를 드릴링하고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가이드를 장착했다가 풀어서 인시전을 넣고 다시 재장착했을 때 기존에는 이 호리젠탈 앵커 핀이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버티컬 앵커 파츠가 있기 때문에 풀었다 다시 장착했다를 굉장히 쉽고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하구치부에서는 이 잔존 치조고래 폭이 굉장히 얇아서 호리젠탈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고정이 충분하다면 로딩에 참가시키면서도 다양한 바이오 머티리얼을 통해 넌 썸머지 GBR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상악으로 넘어갑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는 큰 골질의 문제는 없었으나 상악의 경우에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했는데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였고요. 좌측의 경우에는 원가이드 시스템에서 가장 가장 엑셀런트한 어떤 키트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는 단연코 원카스 시스템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수압 거상을 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이 카스 시스템을 풀 마우스에 쓰려면 앵커 핀을 제거하고 가이드를 풀른 다음에 수압 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그 수압 거상의 러버 팁의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이드 템플릿에 밀어 넣어서 앞접을 한 이후에 수압을 적용을 하여도 굉장히 쉽게 사이너스 슈나이데리언 멘브레인이 거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간 뼈의식이 필요한 곳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플랩을 열고 오리젠탈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한 이후 멘브레인을 덮어주고 릴리징 인시전을 통해서 최대한 프라이머리 클로저 및 서큘라 어플럭시메이션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상업과 하악에 임시보처물을 장착하고 교합을 가하면 교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짐을 확인한 것이죠. 즉 호리젠탈 오그멘테이션은 썸머지 GBR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반면 또한 미니멀 플랩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원가이드 시스템의 전매 특허인 원카스 시스템은 앵커 핀이 필요한 풀케이스에서조차 사이너스 서저리를 쉽게 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이제 정말 수술이 쉬워졌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통해 VD 컨펌을 시행한 이후에 템포러리를 통해 오그멘테이션의 양을 대략 확정하고 GBR을 통해 필요한 만큼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구치부에서 지지가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교합압으로부터 서지컬 사이트 넌 리저블 멘브레인을 쓰고 있는 서지컬 사이트의 운드 프로텍션이 되기 때문에 이 GBR과 그 향후 치유 과정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매우 쉬운 과정입니다. 환자는 향후 원가이드 시스템을 꼭 사용해서 조화로운 식립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피해가거나 또는 계획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술전 또 인트라로랄 컨디션으로 안정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이미디어트 로딩 시에 지금 보면 하악구치부에는 제가 오론포 컨셉처럼 틸트 임플란트 뒤쪽으로 후방으로 30도를 기울이는 틸트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 신경에 거의 근접하지만 바이패스 바이패스하면서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지금 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전치부의 홀과 구치부의 홀의 각도 차이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우선 맞춰보고 또 상악도 마찬가지로 먼저 앵커 핀 스크로를 형성하고 플랩을 열어서 양쪽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시행하고 이 사이너스 큐레스를 이용해서 슈네데레온 멘브레인을 안정적으로 들어올린 이후에 빠르게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전에 뚫어넣었던 앵커 핀 드릴링 홀에 앵커 핀을 식립하고 이미 양쪽 사이너스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계획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식립한 이후 하악과 상악의 임시보철물을 체결한 이후 합을 보면 인터클루절레이션쉽이 좋은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루 2주 및 2개월째로 6개월의 로딩 및 마이너 어저스먼트 이후 최종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수루 충분한 립 서포트와 만족한 웃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아 빼놓고 갈 수 없는 원가이드 시스템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증예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전 인트로랄 컨디션 및 파노라마로 임플란트의 식립 유치가 장기 유지에 불량한 모습입니다. 보철물이 깨져서 왔는데요. 임플란트의 3차원적 위치를 확인한 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파노라마 사진으로 치유를 기다려 정합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테이킹을 시작합니다. 개더링을요. 아비추얼 인터클로저 레코드를 먼저 원가이드 센터에 보내면 다음으로 라디오그래픽 가이드가 배송됩니다. 이때 유틸리티 왁스 및 실리콘으로 CR 내의 VD를 체득하고 CBCT 데이터를 함께 체득합니다. 이때 가이드가 연조직에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형상의 템포리 퍼스티시스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4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하악골절로 정중선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의 3차원적 위치 및 각도 선정이 중요했는데 수술 전 템포리 퍼스티시스를 적합시켜 본 후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및 나자플로우 본 그래프트를 시행한 후 원가이드를 통한 임플란트 식립 후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슈처한 이후 템포리 원 유니퍼스티시스를 장착하였습니다. 술 후 파노라마 및 CT로 하악 잔존치열의 배열과 잔존치열의 위치에 맞게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로스마운팅 및 리마운팅 과정을 통해서 최종 보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드리코냐 프레임워크 위에 이맥스 싱글 크라운을 통해 보철물 제작을 마무리하고 딜리버리하였습니다. 원가이드를 통한 진단 및 치료로 환자는 자연에 가까운 보철물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이드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첫째, 자연치의 위치에 부합하는 정확한 3차원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조화롭게 배열 가능합니다. 둘째, 보철물의 외형에 부합하는 각도를 미리 결정하여 식립 가능합니다. 셋째, 이미디어트 로딩을 계획하였을 때 정확한 임시 보철물의 술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넷째,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한 양의 골 이식을 시행 가능하고 구치부 지지 후 전치부의 골 이식을 안정적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 구조물 이때 하취조신경, 상악동, 비강 등을 안전하게 피하고 때로는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종 보철물 제작에 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의 어떤 그런 기공물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포셀린 빌드업과 아날로그 워크플로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조화만이 환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Q&A 세션에서 다시 뵙죠. Q&A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모든 풀마우스 증예에서 가이드 서저리를 활용하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가이드 서저리에서 부가적인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허락만 한다면 늘 가이드 서저리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에서 나열하였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임상에서 임상의 퀄리티 그 다음에 정확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한 이후에 환자에 허락하여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환자가 좀 상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의 편의와 향후 후속 보철물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이드 서저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풀마우스 증류에서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예, 저는 가급적이면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학 같은 경우에 후방부에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이후에 썸머지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는 이미디어트 로딩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물론 썸머지 시킵니다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하학에는 인터포라미널 스페이스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며 식립을 하였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초기 고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개의 임플란트로도 치유 기간 동안 큰 문제가 없음을 증예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상학은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학에 비해서 골질이 약해서 초기 고정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30m 이상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이너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함기화에 의해서 내려와서 초기 고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6번, 7번 이쪽 사이너스와 크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은 로딩에서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역시 사이너스 전방부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다면 전방부만 예를 들어 5번에서 5번까지만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고 극단적으로는 하학에는 인터퍼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4개의 임플란트만 로딩에 참가시킨 다음에 교합을 주어도 그것만으로도 환자는 최소한의 사회생활 저작활동 또한 안정적인 TMA 포지션의 유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우리가 Treatment Denture를 사용할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치부 또는 구치부 또는 전치부 및 또는 구치부 모두 골결손부가 존재할 때 GBR 기간 및 치료 기간 동안 교합 유지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증리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일에 전치부에 심각한 골결손부가 있다면 우선 구치부부터 빠르게 수복하여 구치부에서 서포트를 담당하게 한 다음에 교합 앞에서 전치부를 자유롭게 만든 이후 전치부를 마음껏 수술하여도 되겠습니다. 만일에 구치부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라든지 복잡한 어떤 GBR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전치부를 먼저 로딩에 참여시키고 전치부 수술을 먼저 한 다음에 구치부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겠죠. 다만 로딩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골이식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썸머지 GBR을 시행해야 되고 6개월 단위 예를 들어서 GBR을 시행했다면 6개월 이후에 리엔트리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기다린다든지 하는 6개월 단위의 시간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골결손이 있을 때는 사이트 디벨러먼트의 개념으로써 전치부와 구치부의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과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하는 것이 저의 통상적인 테크닉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침윤마취를 했을 때 점막이 부풀어서 가이드가 안착이 잘 안 되는 원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선생님께 선생님의 질문을 보면 저것 이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 역시도 침윤마취를 할 때는 이게 가이드의 안착이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선 수술 전 10에서 20분 전 침윤마취를 할 때는 마취를 살짝 하지 말고 니들 팁이 골막에 터치돼 골표면에 터치돼서 골막을 뚫고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정확하게 정확한 양의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마취가 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분에서 20분가량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취액이 퍼지게 되면 그때 술식을 시행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이드의 안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그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서지컬 가이드를 넣어주고 구강 내에 안착을 시킨 후에 마치 덴처처럼요.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는 수술에 참여하는 원장님의 팀 중 퍼스트 어시스트에게 이 가이드 템플릿을 홀딩해서 가볍게 압박하라고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마취액이 퍼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이드를 안착시키고 나서 앵커핀을 연결시킨 후에 안착이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앵커핀을 연결시키고 나서 안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가이드를 그러니까 앵커핀을 연결시키기 전에 가이드를 정확하게 안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Vertical Anchor 말고 Horizontal Anchor를 활용을 하신다면 대부분은 이제 이 앵커핀을 버컬 쪽에만 활용을 하게 되면 버컬 쪽에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앵커핀을 심으면서 조금씩 밀려서 가이드 템플릿이 살짝 설측으로 위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앵커핀의 위치를 발산하는 형식으로 세 개 이상의 앵커핀을 상압 같은 경우에 두 개 측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앵커핀을 이제 설치를 적용을 할 때도 앵커핀을 완전히 하나를 끝까지 안착시키면 그게 가이드 템플릿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모르니까 조금 조금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앵커핀을 식립을 해서 최종 위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홀리전탈 앵커핀 뿐만 아니라 버티컬 앵커핀을 몇 개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가이드를 안착시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학의 경우에는 경우가 약간 다른데요. 대단히 흡수가 많이 된 하학의 경우에는 실은 이게 때로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를 식립을 한다고 한다면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선행하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거나 또는 템포로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놓고 한 달 좀 길게는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가이드를 그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 또는 어떤 구조물에 안착을 시킨 후에 다시 앵커 핀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선행한 임플란트가 가이드 템플릿을 잡아주게 되므로 월등히 이 적합에 유리한 가이드의 위치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헌식 원장님의 아주 즐겁고 흥미진진한 강의가 지속될 것이므로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